트랩 빼야되요 트랩 좀만 기다리고 라인 열파짜빠졌고 초월 좀 있으면 차요 초월 97% 트랩 뒤로 들어온다 트랩 다운 트랩 다운 어? 여기 집녀타있다 응? 아 상대 위인성 겐지 아나 생취 빠졌고요 겐지 반창 빠졌고 원숭이 개피 원숭이 왼쪽 오른쪽 힐킷인데 겐지 보좌 아나 생취 빠졌어요 겐지 들어와있어요 아이고 겐지 겐지 너무 깊게 들어갔어 우리 리퍼 나와야 돼요 리퍼 딜 너무 없으면 우리 팀 아나 생취 아나 생취 아나 생취 살면 사야되데도 아까 너무 불이행하니 유지력은 좋은거같이 공급기 공급기 충전 겐지 반사 빠졌고요 아 겐지란다 자리야 자기소위도 빠졌고요 겐지 반사 자리야 주름시기 빠졌고 겐지 스킬 없어요 아니요 리퍼 왼쪽 원숭이 들어와있어요 원숭이 들어와있어요 원숭이 피지마시지 원숭이 피해 리퍼 리퍼한테 꽁 리퍼 반피 리퍼피 없어 뚫을 수 있을것 같은데 리퍼패 홈 돼요 아이고 귀여워 이 건섬은 내꺼야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아래 겐지 윈썸 부주와 구슬 붙였 겐지 부주와 아 이거 아나가 힐을 말했어요 겐지 반사 빠졌어요 겐지 겐지 피해 우리 자탄은 너무 안쓰는데 아 죽었잖아 아나 프릴 오른쪽 아나 프릴 아나 무조 겐지 자탄은 안쓰는게 아니라 아까 제가 메인팀한테 구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먼저 써가지고 겐지 다운 우리팀 다 잘려고 오른쪽에 루시우 오른쪽에 루시우하고 아나 아 왜이래 아나 아나 군덩이니 얼마나 되세요 육십 다퍼 라인 보겠으니까 2만 개일 낼거 같은데 2만 개일 낼거 같은데 라인 빠져요 아나 왼쪽 루시우 혼자 오른쪽 저 왔어요 우리 2만 개일 낼거 긴지 보죠 자리야 주니실드 받았고 원숭이 보죠 뒤에 리프 돌아요 예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2만 개일 낼거 2만 개일 낼거 예 뒤에 자리야 자리야 까비 자리야 아니 초월 쓸게요 후유를 채워하시오 금방 다시 채워 자리야 오른쪽 자리야 오른쪽 오른쪽이 자리야 겐지 왼쪽 뒤에 와있고요 자리야 피치셨어요 나이스 자리야 내보내 자리야 내보내 메인이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 원숭이 빡쳤어요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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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자리야 다운 겐지궁 겐지궁 하나 피 거점 뺏겼어요 컷점 컷점 없다 컷점 뺏겼다 우리 거 아니구나 아 죽겠는 자 초월 70% 원숭이 개피 와우 아나를 해야되나 아나를 해야되나 위쟁이님은 리퍼 안되죠 리퍼 돼요 유닛한테 아나 주고 님이 리퍼하는게 좋은데 그럴까요 유닛 님이 근데 아나 하시나 이 사람은 아나 유저인데 그래요 근데 메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일단은 친구 안 들어와 계신데 아 아나 스크린 저거 맞나 예 안된다는데 아 외국인이에요 저 사람 한국인이에요 저 한국인 같은데 아나가 아니고 아나 하에 일걸요 아닌가 아나 맞나 아나 아 그런거 상관없어요 응 상관없어요 일단은 알아봐 어 겐지 반사 아 빠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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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지마요 지금 아 아 아 겐지 들어왔어요 겐지 다운 원숭이 원숭이 갇힌 원숭이 이거 우리 저희가 유리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멕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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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고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 라이든 좋아 루시우 부주와 루시우 따 반대쪽 멕크리 겐지구 추월 겐지 피해 펀치 한대 펀치 한대 아래 뭐야 미스터 미스터 밖에 미스터 아 아 저거 못잡았다 잡을 수 있었는데 페이킹 못 나이스 나이스 얘 구마가 있고 겐지 공 없으니까 자리아 공 자리아 공 자리아 공 다 타운 폭탄하죠 퀄스 폭 중요폭도 우리 연계된다 자리아랑 연계될 상대 겐지 공 없고요 팀그내기만 해주세요 겐지 완픽 석양 겐지 다운 아이고 못살렸다 윈턴 윈터포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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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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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윈턴 보좌 초월 95퍼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초월 찼어요 예 자리아 공짜 초월 쓰고 나머지 예 예 짤렸다 겐지하고 자리아하고 원숭이 원숭이 좀 늦게 딜이 약해가지고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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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았다 즉 맥쿨이 보좌 윈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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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베뜸 커짱 다운 자리아 공면 전기 연기 또 bt 있어요 적 bt 맞췄을게 이제 그냥 왼쪽 2층이었어요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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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왔다 겐지 넘어왔어요 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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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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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피트 루슈 거점 루슈이 피 루슈 있다 아 뭐야 누가 안 죽었네 나이스 나이스 아 요하 열심히 했다 힘들다 1대 1 아이고 오니 지켜볼까 아 맥크레한테 죽을 뻔했는데 좋아 너무 좋다 여기 오니같아요 리유나이티드 그럴걸요? 오니같 하고 아 에날지인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 옆에 스테이디는 누구야? 아세요 혹시? 모르겠네 오니가스 오니가 로그에요 로그 아 로그에요 로그 맞나? 리유나이티드 아 근데 리유나이티드구나 뭐야 팀버 들어와있는데? 드로우라고 했어 내가 하이 하이 유닛 정맨 센터 센터 리퍼드 뒤에 트레이서 어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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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 리퍼 리퍼 라인 옆에 다 딜러였네 캐리할라고 사령 피 따기 아 원래 저렇게 했었나? 저거 다 치웠어요 레이서 컷 오른쪽에 뭐있다 오른쪽에 오른쪽 와 오른쪽 세명 아 오른쪽에 아나 리퍼 구조와 같이 갔어 헉 원숭이 보자 아 원숭이 빡쳤다 리슈 피 리슈 피 야 트레이와있어요 아아 나 원숭이 뒤에 우리팀 기지쪽에 원숭이 우리팀 기지 원숭이 우리팀 기지 원숭이 뒤에 오른쪽 뒤에 오른쪽 원숭이 조심자 초월 쓰려고 했는데 그냥 학교 진짜 좌판 있어요 자들어 펄스봉 다 가능해 저쪽 비트 있어요 오른쪽 조심 정면 다 정면 윈선 딜 준비한다 초월 있어요? 오케이 아 펄스 나 프차 프차가 터져라 막았어 거점에 트레이 트레이 트리퍼 피 트리퍼 피 트레이 다운 앞으로 순순할까? 우리 프로 순순할까요? 여기 비트 썼나? 상대 비트 썼어요 썼어요 아까 원숭이 많이 썼어요 상대 자력을 많이 썼어요 트리펄스도 썼고 근데 리퍼 공 썼나요? 리퍼 공 안 못 봤어요 리퍼 안 하고 쓸 것 같은데 네 리퍼 안 왔을 것 같은데 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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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행 빠졌고요 트리 왼쪽 원숭이 티 원숭이 티 원숭이 티 리퍼 안 봤어 리퍼 안 봤어 봤어 나 먼저 보네 리퍼 뻥 트레이서 오른쪽 뒤 리퍼 망형아 빠졌고요 트레이브 좋아 나이스 디에리퍼 리퍼 다운 원숭이 빡친거? 루시우 부조와 자리아 부조와 원숭이 부조와 윈서 샀어 있지 아 윈서 짜증나게 하네 아 트레이스 너무 잘한다 우리팀 하하하하 성관같이 성관같이 막 움직이네 진짜 한동안 아니구나 일댓이구나 음 일댓 예선결승정도네 어 괜찮을것 같습니다 이정도 팀이면 2층 우리 이긴 맵이야 이번 라운드 끝나고 만일이 이기면 바로 광고 한번 틀어드림 흐흐흐흫 야 정맨인거같애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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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10파참 날아오고 겐지 반참 빠졌구요 라인 방벽 먼저 끼고 라인 먼저 쳐주죠 상대 윈서 패고 라인 나왔어요 벤지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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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아나 갇혔어 아나 갇혔어 밑에 높마마 아나 아나 팩스 빠졌다 2층 1킬 아 매크리 D 매크리 거점 매크리 거점 왼쪽 D 매크리 프리딜 매크리하고 아나 프리딜 매크리하고 아나 프리딜 아 죽었다 매크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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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천이가 저 우리가 더 이길 수 있을것 같은데 저 궁 다쳐졌어요 자리안이 혼자있어요 이거 까비까비까비 자리안이 5분 같았고 일단 한명 잘랐어요 나 2층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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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하나 거점 오른쪽 하나 라인 먼저 라인 먼저 자르고 자리야 보좌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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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양 왼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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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겐지 피해 자리야 보좌 자리야 자기실드 빠졌고 자리야 다운 매크리 조심 청강 라인 잡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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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집 밖으로 적극 그럼 상상 자리야 자리야 적극 사막 탁 왼쪽 웨크리 백 careers 나이스 저기 좀 늦게 나왔다 스테디는 한국인이었네 근데 저거 못찾겠는데 헥이라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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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무빙은 근데 좋은데? 왕 흙 소리 들었다 왼쪽이 트랙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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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얘들 비트 대입했다 쏘리 쏘리 아 뽕겐지 저기 공 3개 뺏어 4개 뺏어 5개 다 뺐다고 우리 잘 카면 저기 공 다 샀어 운명과 다른 힐과 흠 정면 갈게요 정면 2층에만 유래 우리 중력점 몇 시에요? 우리 갑박킬 트레이서 캠 빠졌고요 아나 왼쪽 2층 오른쪽으로 와요 오른쪽 초월 있어요? 뒤에 트랙 계속 괴롭혀요 초월 망치 RMP 라인 피 라인 다운 트레이서 역갱 빠졌고요 아리아타 나를 캔디 피해 캔디 만사 빠졌고 off e 없어 아이고 트레이서 아 웨린 늦게 잡았냐 마지막 턴이에요 저희가 힘듦? 지금 저희가 분리해요 라인은 공수야 돼 내가 한번 비벼 볼게요 라인 보좌 어 오케이 이번 라운드 주는 걸로 아 이번 파트 너무 많이 죽었어 아 저 캐드려야 5, 4, 3, 2, 1 이긴 맵이다 이깁시다 예 애매하면 그렇지 확실하게 하면 뭘까 확실하게 아 진짜 빼박이기도 하냐 솔직히 트레이 잘하는 사람들 봐보도 약간 A맵같이 보이는 거 있거든요 제가 이번 대회 중계하면서 느낀건데 트레이 잘하 트레이 부좌 긴지 만사빠졌고 트레이 뒤에 왼쪽 뒤에 아이고 트레이 다운 조직 뻔했네 루시우 다운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아 좋았다 겐지 반사 빠졌어요 겐지 반사 없음 라인 10도 빠졌어요 겐지 반사 맞죠 아이고 우리 지금 잘 탄 몇이예요? 거의 다 왔어. 겐지 있다. 초월초월초월초월 초월. 우리 기술 있어. 트레이드다운. 안아 보조아. 자리아 보조아.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나이스. 아 트레이드 잘한다. 일단 초월 40퍼. 트레이드 왼쪽으로 들어오네요. 트레이드 거점. 트레이드 역격 빠졌고. 트레이드 보조아. 트레이드 정면. 정면을 했죠. 들어온다 들어온다. 아 트레. 저희 팀 서퍼도 없어요. 저희 팀 힐러 없어요. 저희 플리에요. 이거 궁합계에요. 궁합계에요. 다시 가야되지. 오면은 비트 받고 들어가죠. 형들 일단 펄스랑 자리아 공 빠졌어요. 비트도 없어. 라인공도 빠지고. 비트 없어요? 네. 저기 비트도 없어. 우리 비트 받고 들어가면 돼. 우리 비트 끝나면 0번 확실히 모르는데. 트레이드 킨 몇 개 달려. 트레이드 빼야되요. 트레이드 조금만 기다려. 라인 10파차 빠졌고. 초월 좀 있으면 차요. 초월 97퍼. 트레이드 뒤로 들어온다. 트레이드 다운. 트레이드 다운. 겐지 겐지. 겐지 궁 쓴다. 초월 시키게요. 초월 겐지만 따라다님. 겐지 오른쪽. 오른쪽. 거점 오른쪽. 거점 안에. 겐지 다운. 루시우 루시우 루시우. 뭐야 어디야. 루시우 다운. 트레이스 왼쪽으로 계속 노려요. 트레이스 왼쪽으로 계속 노려요. 윈선 들어왔어요. 라인 9점. 라인 땅.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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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 죽어요. capitalism brp. 이씨fig. 뭐냐. 루시우 루시gu 오세요. 그대전 Richards. 루시우 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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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항약 행위원 단단 난 모르겠다 저거여 여기도 안나오 오니가 님도 엄청 잘해가지고 핵같아 오니가 님도 너무 잘 하시는거 아냐 프로 트레이서는 너무 잘 한 것 같애